한국국토정보공사 혁템 가요주 제작원 같은 JTB 평소영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진흥의 MC 김명찬 아나운서입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은 이름 섞여가는 거로 충분히 믿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송대관씨 소개해드립니다. 손을 왜 흔들냐고 하셨는데 태진아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 못 다니셔요. 2004년 4월 1일에 생각된 전국 탐텍 가요쇼를 벌써 15년째를 맞이했던 거에요. 그만큼 역사와 전통이 깊은 프로그램이라 작업할 수 있는데 JTB 전조방송에서 제작하는 전국 탐텍 가요쇼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탐텍 가요쇼 탐텍 가요쇼 전통 탐텍 가요쇼 전통 탐텍 가요쇼 저희가 역사와 전통이 있습니다. 15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그에 걸맞은 의상과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전주방송에서 시작할 때는 조금 더 여기에 다양하고 풍성한 문거리를 넣을 계획입니다. 단순하게 노래만 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수분들의 인생 이야기를 그리고 올해는 우리 선배 가수님과 후배 가수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콜라우인데 그 다음에 정말 너무나 노래가 하고싶은 분들 그 다음에 그런 데 자리가 오는 분들 그런 기회가 오는 분들 또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앞으로 2년 동안 저는 탐텍 가요쇼을 제작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관객들이 사랑해주시는 거고요. 그 관객들이 사랑해주시기 위해서는 또 우리 여기 오신 가수분들 선후배님들 잘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저희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수분들께서 서서 뿌듯한 노래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객 공도는 물론이고 음악이나 이런 사운드도 부족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많이 도와주시고 또 부족한 거 있으면 질책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말씀해주시면 잘 반영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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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